5분 후 3분 후 10분 후 3분 후 5분 후 4분 후 5분 후 어.. 탑피씨 응 오늘 식당에 갈 수 있어요? 안녕 어.. 그럼.. 좋아요 그럼.. 어디에 갈까요? 아마.. 실천일까요? 어? 네 너무 몰라요 아니요, 갈까요? 아니요, 안 갈까요? 안 갈까요? 어디에 갈까요? 어디에 갈까요? 어디에 갈까요? 어디에 갈까요? 그럼 어디에 갈까요? 어디에 갈까요? 어디에 갈까요? 중국에 가고 싶어요 네 왜요? 부산이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에 가고 싶어요 왜요? 중국 음식 싫어요 왜요? 짠 짠 짠은 뭐요? 어? 안녕 고지 말 나이지리 음식 먹어봤어요? 네 좋아요 좋아요 나이지리에 갈까요? 네 그래 그래 어? 구글인데 안 운영해요? 그렇잖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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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이지리아에 뭐 아니요 아 언제 음 안 아침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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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 세 시 세 시 네 아침에 세 시 좋아요 네 심사 미 두 명 있어요 와우 lament 아 집이 다 예 많이 하려 있어요. 가방을 미국에 썼어요. 아주рим신해요. 그리고 주머니 많이 있어요. 하나 둘 셋 넷. 그리고 아섯 여기도 주머니 있어요. 그리고 락탑 있어요. 가침드? 네 가침드! 그리고 세미타이저! 정말 귀여운 산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좀 가벼워요 유명한 브랜드요 댄스 스포츠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좋아요 시작해볼까요? 천원에서 시작하면 시작 한창 제일 먼저 천원 5천원 4백만원 4백만원 이상 없어요? 4백만원 그리고 1백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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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할거야 이제 그러면 백백만원 이거 뭐야 100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좋아요 8백만원 5백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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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아니에요 숟가락 아니에요 숟가락? 5백만원 olacak 1백만원 15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시작 가면 사과 도 있고 대구 도 있고 스파크 도 있고 가면 사과 도 있고 사과 도 있고 도 있고 대구 도 있고 리듬 땡 아 이리 늦어 으 오 아 한국국토정보공사